안녕하세요 디바입니다 네 인기 가을을 통해서 저희 디바의 새 멤버, 새 식구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바의 새 식구가 된 이민경입니다 정말 기쁘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민경이는요 얼굴도 있고 착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네 만능입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시켜봐주세요 네 그럼 이민경 양이 이제부터 여러분께 디바가 겪은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렸어요 이건 실한데요 제가 몇 달 전 거울을 보면서 노래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열두 시가 되죠? 갑자기 안맞이 시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네 엄마를 보이니? 제가 대답했어요 네 뭐야